1분 튼튼 건강! 오늘도 저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합니다. 오늘 하실 동작은요. 힙의 뒷부분과 외측 부분까지 기념있게 발달시켜주고 다리의 각선미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전신 근력 운동입니다. 같이 해볼게요. 매트의 양손을 어깨 너비로 붙으실 거예요. 양 무릎은 나란하게 붙여서 발끝을 세우실 거고요. 한쪽 다리를 길게 뻗어주세요. 이때 고관절이 열리지 않게 양쪽 골반을 항상 바닥과 평행하게 유지하시고요. 발끝 멀어지는 느낌으로 위로 업 그 다음 바닥에 있는 다리의 외측 부분에 터치 다시 위로 업 제 다리 내려놓으실 거예요. 반복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요. 무릎을 바닥에서 살짝만 뗀 상태 유지하고 운동을 한번 해보실게요. 반대쪽 다리를 길게 뻗어서 3번 반복 1번 반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